뭐고 헬까였어 여기 애가 판 곳으로 오광이 있고 있는데 타락도 두 개 있고 바꿔야 되겠네 이거 빼가지고 막장마차는 어 빼려면 추출봉이 있어야 될깐데 오광으로 하면 오광으로 하거든요 이벤트를 언제 주지? 어 내일 빨로 완전 물량 주네요 내일 어 내일 하나 지금 있는거 해서 오광 추출봉은 안준다 내일 내일 뭐라그러냐 뭘 만내면서 꺼낼까? 봉사 봉사 하나 있으니까 내일 판고 판고가 이네비구나 뭘 하나 만내하면 되는데 쇼잉칼에선 너무 너무 쇼잉같고 웬만하면 안할려고요 쇼잉칼에선 웬만하면 안할려고 메카 칼이 있죠 알겠지 판고 판고가 이네비구나 쇼잉 판고를 내일 오광 강화해서 아니아니 장비 있잖아요 그 페트라 둘에서 장비 나오면 오광 강화해서 특강 물량 먹이면 이 만내되겠네요 47인데 판고가 50이잖아요 한 두개 먹이면 얘를 넣으면 되겠다 얘를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어 월럭강 장비 어 데모네스 데모네스가 없어야 늦은데 스탯이요 음 스탯 스탯 올려주는 걸로 하라고요 음 판고가 판고가 스탯 올려주네요 어 오늘 열 준다 근데 오광해야 8이 9가 올라가고 그냥 만봉은 만납은 30 30 올라가네 스탯 팡고 내일 특강 물량 두개 먹여서 만납해서 초켓 넣고 그 다음에 음 하나 더 넣을 수 있나 하나 동영상을 하나 더 해야되네 흠 흠 흠 흠 그 다음에는 흠 판고 하나 더 있긴 해 백장마차 너도 괜찮고 그러네요 러블리웨일요? 안돼 안돼요 러블리웨일은 타요 타니까 안 쓰는 거 소위 오르카 이의도 있거든요 이의를 넣으면 될 것 같아 러블리웨일은 타야되니까 안되고 안되네요 타야되고 하나 더 하나가 더 없어서 어 여기가 옵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 옵션이 옵션이 어 어 나 잡았다 옵션이 옵션이 모르겠네요 공격 올라가고 치명타 피고 스탯이네 음 치명타 피이네요 만납 되면 한 200종이 되긴 하겠다 대충 칩 피네요 백체대문에 쓰는 옵션이 낮을 것 같은데 얘도 물리치명타 어 물리치 물리치 물리치명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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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이고 백장마차가 낮겠네요 백장마차가 생명력하고 공격력 똑같이 공격 올려주네 생명력이네 또 나머지는 치마타 피인데 오르칼 모공이 높아요 아 하늘 안쓰는거 있긴 하네요 저번에 피방 피방 피방상단 여러가지로 나온거 그때 금피패키 있잖아요 그거 내일봐가지고 얘 안쓰거든요 왜 안이뻐서 파란색이라 분홍보래 이뻐하지 파란보래는 잘 안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될 것 같다 아 그렇게 할게요 아 힘들다 이제 슬슬 나가볼게요 어 오늘 14강 어 14강 했어 얘는 좀 썼 얘는 100개 쓰고 15 14강 소켓이 지금 안옮겨가지고 추출명이 없어서 못 옮겼어 기존거에서 옮겨야돼 아까 보는데 6개 좋은거 있더라구요 사켓이 지금 음 약간 전세성 두개 하나밖에 정상적이고 하나가 정상적이고 급하게 좀 하느라고 그때 어글이 작게 튀니까 아니 이제 프리 25강 에 저기 치템이 좀 좋았나봐 한 6천 넘었나봐 5천이나 그때가 얘가 이벤트템 15강 또 잊었다던데 어글이 좀 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펩토라가 날라 내가 혼자 버섯이 갈대가 있어가지고 가디언님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가디언님이 갈대있고 안갈대가 모르니까 그때 그 템이 어 힘이 하나도 안 붙었어 망오비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쵸봉을 좀 올릴까 했는데 어 이거 템을 다 꺼버렸어요 2천거 주고 맞췄어 2천거 주고 칼에서 그렇게 안 붙어버렸구나 스피 퍽 강화는 많이 났거든요 응 많이 났다 초월은 어 음 잠깐 차가 초월은 세게 하다 말았어요 초월을 세게 하다 말았고 으음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가는데 으음 아 하... 아마 어쩌면요 아까 그... 200개 남았잖아요 265개인가 그거를 엘론 안쓰고 했으면 그거 다 소진했겠지 아마 그걸로 딱 맞았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반지가 아까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계란자에 그 반지가 하나 부족해 목걸이었나봐 반지인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10%가 안되서 템... 템은 잠깐 이거는 진행기가 아 힘이 4,400이네요 4,417 1위부스터인가 뭔가 그거 끼면 한 4,500 되겠네 30셀러 근데 그건 이벤트로 간다니까 졸뜼까 그저께 안받았어 안받아가지고 4,400이네요 고생 가능한 Nabat 且은 갓 내가 여기가 프리보다 더 템을рал거라네 방종해야될것 같아요 방종하구요 동네 32000 9시에 лей 중간사리 또 особенно famous 감사합니다.